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어제 있었던 광화문 보수단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집회에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 그리고 과격한 행동이 쏟아져 나왔죠. 제1야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제정신이냐 라는 얘기까지 하고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이다,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기총 전광훈 목사는 빨갱이 정권이다 이런 과격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일부분 행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섬뜩함을 제가 느꼈는데요. 어제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 이런 정당도 있고 그리고 보수단체, 그리고 극우개신교단체 이런 데에서 총망라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인원도 예상보다 굉장히 많았죠.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유수호국가원로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국가가 될 거다,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오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를 앞두고 호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회 내용을 보면 군사작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수호국가원로회 호회 1호 해서 걸을 수 있는 자는 다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호회를 배포를 했고 이게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 일부분만 함께 보죠. 5천명의 순복음교회 목사단은 10월 3일 결행될 청와대 공격작전에 이영훈 담임 목사를 총사령관에 임명, 30만명의 자유수호 십자군을 파병키로 결의하였다. 명성교회 10만, 한국연합교회 10만을 포함, 전국 253개 지역연합교회 등 70만의 기독교계 십자군과 각 종교단체도 참전을 결정하였고, 자유한국당은 3만, 우리공화당은 2만명의 정예부대에 소집령을 내렸다. 자, 뒤이어서 모든 부대의 확인 점호는 13시까지 완료한다. 이후 광화문광장 본대에서 문재인 체포에 초점을 맞춘 정치, 경제, 사회 등 폭정을 규탄하는 7개 분야 사자훈은 연설은 짧게 행동은 길게의 슬로건에 맞추어 각기 3분 내로 끝낸다. 훈시 및 사기 고무진작 위무 행사가 종료되는 15시를 기하여 100만명의 전군은 이재호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의거 기편성된 작전 계획대로 부대별 청와대 진격을 개시한다. 해병전 우회, 북파공작원, 공수특전사 출신 요원으로 구성된 3천명의 결사대는 통합군의 선봉장으로 청와대를 사수하는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를 임무로 한다. 타학기 군악대는 결사대와 순국대의 중간 위치에서 100개의 큰 북을 두들기며 격전가로 부대 사기를 진작시킨다. 전광현 목사를 1번으로 하는 2천명의 비폭력 무저항을 목표로 삼은 순국대는 청와대로 진격, 경찰의 발포사격을 몸으로 받아내며 순국의 자세로 사명을 완수한다. 결사대와 순국대의 입성 확인 후 전직 경호관 출신을 주축으로 한 100명의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문재인 체포조는 청와대 영빈관을 접수한다. 그리고 뒤이어서 경찰 지원군을 차단한다. 경찰 지원부대의 청와대 경호실과의 합류를 저해하고 청와대 인근을 완전 장악한다. 뭐 이런 작정계획이 있고요. 이어서 문재인 하야 후 국정을 담당할 대행체제는 기존의 정치구도를 타파, 재정비 강화하고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국무회의 성격에 국정수행기구의 명칭을 국가비상최고회의라 칭한다. 국가비상최고회의는 비상계험을 선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계엄령에 따라 국방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교육, 주거, 연금 등을 3대 핵심 정책으로 삼아 국정을 수행한다. 향후 검찰은 종북좌파 문재인 일당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계험군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응징할 것은 철저하게 응징하고 인권은 조국, 가족을 예시로 완벽하게 보호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은 과업이 완수되면 국가비상최고회의는 즉각 국가권력을 헌법에 의해 새로 선출된 참신한 정부에 이양하되 다시는 종북좌파가 날뛰지 못하도록 국정원 등 공안기관을 보호하는 무장시민 감시단을 설치하고 국정일선에서 전면 철수한다. 이런 내용으로 호회를 발표했습니다. 이 호회를 발표한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어떤 단체인가 좀 살펴보죠. 공동의장을 정재호, 박희도 두 명이 맡고 있습니다. 박희도 씨는 올해 86세, 12.12 군사 쿠데타 때 제1공수특전 여단장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전두환 씨가 공수특전 여단장을 맡고 있다가 바로 후임으로 박희도 씨를 앉혔죠. 같은 하나회의 멤버 출신입니다. 박희도 씨는 12.12 당시에 공수부대를 끌고 가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무력으로 장악했던 그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인물입니다. 12.12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서 여러분, 박희도 하면 박희도 준장, 박희도 준장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많이 연상이 되실 거예요. 제1공수특전 여단장은 준장이었습니다. 12.12 쿠데타 이후에 논공행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쾌속 승진을 하고 결국에 대장까지 달고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박희도 씨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재호 씨는 올해 나이가 90세입니다. 그 이전에 사공화국 당시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당시죠. 박정희 정권 당시에 박정희가 국회의원들을 모두 다 선거로 뽑은 게 아니고 박정희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을 하죠. 그러면 형식상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유신을 찬양하고 유신을 옹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바로 그 교섭단체가 유정회, 유신정우회입니다. 정재호 씨는 당시에 유정회 핵심 멤버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박희도, 정재호 두 명 다 사공화국, 오공화국. 그때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군사 쿠데타에 적극 가담을 하고 주역을 하고 수혜까지 입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다시 한 번, 40년,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정권을 찬탈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현역 군인이었으니까 총이 있었죠. 지금은 총 대신 강목을 사람들에게 쥐어주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어제 집회에서도 강목을 들고 청와대로 진격을 하던 선봉대가 수십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작전계획, 작계를 세우고 실행을 했던 그 시설을 잊지 못하고 마치 워게임하듯이 사람들한테 강목 들려주고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그렇게 작전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제 야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이 민주주의 사회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유력 정치 세력이 여기에 합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여기에 합세를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대표가 누굽니까? 군사독재 시설에 공안검사를 하면서 군사독재의 설거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공화당은 또 어떻습니까? 박정희를 찬양하고 그 딸 박근혜를 다시 한 번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지금 석방을 해라. 이러고 있는 정당이죠.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 계시면 혹시 어제 집회가 어떤 성격으로, 뭘 목적으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청와대에 앞으로 가두행진을 할 때 무슨 목적으로, 뭘 하려고 청와대로 가두행진을 했고 그 앞에 선봉대들이 강목 들고 휘둘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우리 형법상에 제일 첫 번째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죄목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그 숙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란을 예비, 음모,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투표로 뽑은,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과 이 정권이 4, 5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다시 정권을 찬탈당하는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